왜? 왜 시끌? 아침부터. 자, 오늘 새로울 학생을 소개하겠어요. 한 살 형이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잠깐 쉬었다가 복학하게 됐으니까 잘들 지내도록 해. 알았지? 자, 들어와! 쟤는 엽기가 좁은 거야. 완전 얼굴이 큰 거야. 특이했었어요. 남아, 문 닦고 와. 네? 아, 전 학생 이름은 신정환. 신정환이야. 신정환인데요. 환장할 때 환이요. 수아! 나는 왜 저런 게 웃기지? 자기소개해봐. 안녕? 난 생긴 건 어려 보여도 너네보다 한 살이 많아.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거나 때리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. 특히 얼굴은 조심해줘야 돼. 아무튼 잘 부탁한다.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은데? 그날 1년은 누워있었어요. 뼈를 깎는 고통을 겪었죠.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알았다. 알았으니까. 저기 고용욱이 옆자리 비웠네. 저기 가서 앉아. 네. 자, 지난번 배운 다음부터 97페이지. 얼굴이 정말 하얗으시네요. 이거? 진짜 많이 아프셨나 봐요. 오늘 좀 두껍게 발랐지. 나 이거 지우면 되게 까매. 짝이 돼가지고. 근데 너 어디 중학교 나왔냐? 저는 이태원에 있는 제국 중학교라고. 오토바이는 좀 타고? 오토바이요? 아니요, 뭐 그냥. 엄따라! 와, 짱이랑 친구야? 대박. 야, 애들 앞에서 왕까라가 뭐냐? 형님 모냥 빠지게. 어? 너 왕깡이 맞아? 이 형님이 새롭게 싹 다시 태어났다. 왜? 가수하려고. 니들도 싸인 미리 받아놔. 싸인 받으러 보내서 오란 소리 안 들려? 정하니한테 개기린놈 있어. 다 죽어. 저 형, 저도 싸인 좀 해주세요. 응, 귀여운 놈. 너도? 넌 두 번째. 저도 웃기는 사람. 접었다. 아니야. 짤빌까라. 너 제발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애들 좀 건드리지 말랬지. 왜 허구는 짤짤해, 인마. 이게 쪼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. 이 자식이 머리에 똥만 들어 차가지고. 선생님, 머릿속에 골이 차지, 어떻게 똥이 차요? 그럼 이건 학문이고, 여기로 똥이 나오게요? 마! 너만 도와주면 우리만 애들 전부 대학 버릴 수 있을 마! 이 자식이 어디서 까짓 까짓 대고! 이게 다 니들 잘못 가르치는데 내 죄가 크다. 선생님. 날 쳐라. 네. 어? 선생님. 움직이시면 뼈 상합니다. 이 형. 이 형. 이 형이 제 정체가 뭐지? 가방 줘봐. 어우. 형, 가방이 뭐가 이렇게 무거워요. 들은 게 많아서 그래. 누가 날 습격할지도 모르잖아. 이 형. 정말 신비롭다. 사실. 이거 찾으려고 그런 거였어. 너 이거 뭔지 알아? 이거 설마. 이거 좋은 거? 그래. 이거 완전 죽여. 형. 어디 건데요? 일본 거. 일본. 일본. 요즘에 일본 거가 그렇게 짱이려요, 형. 그래. 이거 완전 죽여. 이거 유명한 쥬야, 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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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원? 그럼 진짜 완전 하드코트. 와, 장난 아니다. 이거 완전 쎄. 쥬 라는 그룹인데. 뮤직비디오야, 이게. 에? 그때 일본 그룹 쥬 라는 그룹 봤는데. 니 맘이. 니 거 싶어져. 오직 멀만 더. 헛뚜만 붙여놔. 도로 잔인한 너의 거짓말. 그 아들. give you all for two. 이거 한 9명이 해야 되는 안무고 아이들이 너무 적어. 한두 명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저희는 둘 뿐인데. 형, 아니면 제국의 아이들 중에서 몇 명 데리고 올 걸 그랬나? 아, 아이들을 좋아하시나봐요. 응. 왠지 애들이 땡겨. 서로 잘 잡았으면 좋겠어. 겨우험한 아버지. 은행 potato 팀. 음룍HS 친하게 Shaw Terr blame. 너는 먹는 법? 그 한가구?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뭘 허 얼어낸 resistor. 알GH acum 봈 Eg은요? 네 след Grass 엔 precisa. 저희는 없애 긍자 Fr México?